흐흐흐 흐흐흐흐 월척이구만 월척 이제 이걸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흐흐흐흐흐흐 에잇? 참치씨 머리 어디갔습니까? 에잇? 내 머리 어디갔소? 연어씨 머리도 없습니다 난 말할 때가 아닙니다 에잇? 내 연어 어디갔소? 이런 내 머리도 없어졌습니다 나도 대머리에요 으아 이..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?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더니 어떤 나쁜 녀석이 머리를 훔쳐갔습니까? 으아아아아아 어? 저게 뭐죠? 헉? 횟감을 찾는다면 여기로 와라 빨리 가서 머리를 찾아요 서둘러요 늦게 가면 횟감도 상할 수 있으니 어서 갑시다 얼른 가요 우리 머리를 되찾아요 우와 아아아아 아아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